박병원 도착했구요 병원에서 한 20분 정도 있다가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왔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서 파리 주사 맞을때만 약간 조금 우리하고 우리는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파리 주사 맞을때문에 파리 주사 맞을때문에 파리 주사 맞을때문에 파리 주사 맞을때문에 파리 주사 맞이 파리 주사 맞은 파리 주사 맞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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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봤는데 헤어지통제 타이레놈 말고 그거하고 똑같은 이걸 주시더라고요. 백신 맞을 거면 이걸 먹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이걸 사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